내일은 마지막 날이고 제가 사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눈이 빤질빤질빤질빤하는 거 봐.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짚라인이야. 짚라인 좋아해. 무서워. 괜찮아요? 말이 없어졌어. 저건 뭐 별거 아니네. 뛰고 나면 끝이죠. 움직임이 없는데. 큰일 났네. 어? 스웨어 어디였어? 무섭다. 와 진짜 떠나. 아 새우 형이세요? 네네. 네네. 어? 약간 싸늘한데? 큰일 났다. 뭐?